그냥 팔아봐요 정말? 어, 그럼 이제 팔아야지 이제 손님 오면 받아 네 장사 시작합니다 장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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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 자왕가오 앤? 아, 그렇다 저 아저씨도 시식평가단이 있었어 시식평가... 저 아저씨는 차에 관심이 많네 시식평가단이 있었어 세 분이 쓰고시던 시식평가단 같아 섹시태를 보면서 한국어로? 중국얀과 일류로? 중국어로도 아저씨는 자주 평가단 아냐 그 시간에는 평가단..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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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? 네, 라면. 라면? 네. 약간 도반장. 한국의 라면. 그리고 홍주의 라면. 그리고 또 다른 회사. 네. 그리고 채소. 그리고 회사. 네. 음, 음, 알았어. 내가 이 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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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돼서 해줘야 돼서? 너한테 내가 말해줘야 돼서? 밑에는 밑에만? 네, 네. 너한테 말해줘야 돼서? 네, 밑에만? 밑에만? 네, junior. 이거 밥 하나, 이거 하나? 하나 하나?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? 그치? 딱 봐도 잘해서 평가다닌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따로 드리고 와, 어서 와, 짜장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자, 이씨 저기 젓가락이랑 뭐 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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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아 아저씨 떡볶이 맛있게 먹나? 아 아 아 아 아 물 물 1원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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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좀 더 лег comunic 제가 인터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네, 여러분이 여기 있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국어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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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, 네 네, 네 네, 네 자막제HG 맞아요 담수 오직 와야 널 어떻게 하자 담수 오직 담수 오직 큰일 너무 간혹 천천히 일어 침준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나 장사하고 있었어. 어 아니야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우리 친구들. 아 공연한 친구들 아니야. 잘 봤어요. 아니 공연한 친구들인데. 아 아. 아. 저 지금 그 저에서 야장 천련과. 아유. 개ucci 회판. 요는요, 요리즈 초대 개그. 에이차 ¿이다 다 마. 이 정도의. 이러의 요한 소파장. 아 이거야 파야 한다. 아 나 이거. 야 나 아픈. 어. 하다 하다. 네 개 네 개 네 개. 네 개 네 개. 떡볶이 네 개요? 고객 행위에 효과가 있는데? 장피를 부르시고. 아, 세세. 아, 세세. 아, 세세. 아, 귀여워. 아, 몰린다, 몰린다, 몰린다. 아, 안 좋아, 진짜. 아. 내가 이거 하면 그냥 옥수수 놔주면. 밥, 밥만 퍼주면 돼, 밥 내게. 줘, 줘. 응. 먹자 왜 이래? 어, 거의야. 테이블 붙였는데, 붙였는데. 아 이거 단체소니 맞다 단체소니 아 이거 단체소니 이스라엘. 여성 interactive 다양한 여성입니다 러 tha형 저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고마워요 롯버, 맛있다 한국 수도권你知道, 진짜 맛있다 이것은 이동장의 장례 1998년에는, 이러한 것입니다 오! 꽁치 꽁치! 오늘 1등 했대! 1등 했어요? 오! 한 번씩 해, 이슈요! 밥 사주는 게 1등 상이네 밥도 먹고 싸죠 enes radial 거의 다 안 하고 너무 좋아 먹은 손 안 닿아 안 먹죠 손에 안 먹기 타시를 말아 안 먹기 타시를 말아 아, 어디서 왜 저를 듣지 못하는지 맛있어? 왜 저를 본지? 뭐하는지? 뭐하는지? 뭐하는지 말고도 이것도 맛있다. 맛있다. 여기 있는 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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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쓴 Box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